안녕하세요 저희는 UrbanWorks 연습생 크리샤 츄, 민주입니다 UrbanWorks ENT에서 1월 25일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박수! 2017년 UrbanWorks ENT와 이스타 아카데미가 하나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진행되는 첫 공개 오디션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 오디션의 접수는 UrbanWorks ENT와 이스타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지금 도전하세요 그럼 공개 오디션에서 만나요